으 으 그런 만큼 또 제 자리에 일정이 넘치고 제일을기 웰커톡 경기 두 파이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커너 신장 171cm 체중 77.2kg 20.14승 10회 임팩트 소속 재패 미즈미 소 우리의 첫 번째 주자로 나왔습니다. 미즈미 소입니다. 레드커너 신장 182cm 최종 77점이 기록으로 3전 2승 1패 코리아 좀비 MMA 소속 대한민국 장윤성 천재 2호가 AFC 두 번째 경기에 나섭니다. 장윤성입니다. 김재해설위원회 이야기를 좀 들리자면 천재라는 별명이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연 본인 별명에 걸맞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경기를 김원시 심판께서 주관해 주겠습니다. 오늘 경기 오프링 매치를 떠맡은 만큼 두 선수 모두 엄청난 중압감을 가지고 케이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긴장감 저만 느껴지는 거 아니죠? 두 선수 노려볼 때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네 오늘 대회 첫 번째 매치 첫 번째 라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곧바로 타격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예상대로 미즈미 선수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리를 깨려고 하고 있죠. 빠디킥 그리고 라이트 바로 들어갔습니다. 장윤성 장윤성 선수가 저런 카운터가 좋거든요. 바로 레프트도 들어갔어요. 거리를 깨야 되는 건 미즈미 선수의 숙제인데 그 깨는 과정에서 장윤성 선수의 카운터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셨던 리치를 그 장점을 좀 활용하는 경기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 장윤성이죠? 지금 보면은 미즈미 선수가 거리를 좁혔을 때 장윤성 선수가 캐치를 해내니까 미즈미 선수도 자신있게 또 거리를 좁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카운터 시도도 들어가고 있고요. 바디 시도 거리 좁혀보다가 다시 벌렸습니다. 테크다운 케이지 쪽으로 몰아붙이는 장윤성 아 너무 연계 동작이 너무 깔끔한데요. 완벽하게 탑 포지션을 사수해보고 있습니다. 달라붙는 미즈미 선수 아무래도 미즈미 선수가 또 타격 베이스이기 때문에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그라운드에서 방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냐 이것도 관건일 것 같은데 장윤성 선수는 좀 올라운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타격도 잘하고 그라운드도 잘하기 때문에 지금도 풀마운트 너무 쉽게 빼앗았죠. 네 그리고 이제 파운딩 들어갑니다. 오른손 왼손 라이트 계속해서 파운딩 들어가는 장윤성 야 이거 여기서 경기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포지션 잠깐 바꿔보는 미즈미 소인데 여전히 파운딩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1라운드 TKO 장윤성의 천재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너무 깔끔합니다. 지금 초반부터 여러분들도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거리를 깨려는 타이밍마다 카운터를 계속 맞춰서 상대방이 흐름을 꼬이게 하고 그 경기 운영을 꼬이게 한 다음에 머릿속이 복잡해진 타이밍에 테이크다운. 그 기구의 그라운드로 너무나도 쉽게 제압을 해버렸죠. 장윤성 선수 입장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훌륭한 경기였습니다. 김수민 선수가 거리를 줄이는 것을 장윤성 선수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수민 선수가 자기 핵벌을 탔지 못한 상황이 되서 테이크에 타고 싶었고 너무 포지션이 전환되면서 시합이 마무리됐습니다. 대한민국 장윤성 선수의 승리입니다. 한일전의 첫 번째 승리를 대한민국이 가져갑니다. 장윤성입니다. 이게 사실 의미가 큰 게 타격가를 타격으로 찍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윤성 선수의 미래가 앞날이 지금 나이도 어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선수가 만 20세인데 앞으로 어떠한 경기를 LFC도 다른 무대에서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 오늘 경기였어요. 오늘 첫 번째 매치 하이라이트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라이툭 제대로 들어갔고 이후에 그라운드 기술까지 곧바로 들어가면서 압도적인 포지션을 취했었던 장윤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 미들킥도 나오고 상대방의 흐름을 끊어주는 공격들을 너무나도 잘 살려줬어요. 이렇게 풀 마운트 자세에서 파운딩 저렇게 들어가면 이겨내기 쉽지 않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MMA 시합에서 풀 마운트를 내줬다는 것부터가 그래플링에서의 수준에서 상황에서 되게 안 좋은 상황을 내준 거기 때문에 풀 마운트 상황을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체력성은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입장에서는 풀 마운트 상황은 거의 절대적으로 주지 않는 포지션인데 그걸 내줬다는 것은 상당히 경기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순식간에 경기를 마무리 지었었던 장윤성. 2라운드는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예측 적중했습니다. 이렇게 또 승리가 대한민국의 장윤성의 승리이다 보니까 더더욱이 중계하는 입장에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 아직 만 20세 이제 네 번째 경기였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이 선수의 더더욱이 뜨거운 모습을 케이지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격투기에게도 굉장히 좋은 미래로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승리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승자의 장윤성 선수의 인터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전 첫 경기였습니다. 참 많이 부담이 됐을 텐데요. 첫 경기 기분 좋게 승리로 걷어냈습니다. 1라운드 1분 26초 만에 파운딩에 의한 TKO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첫 경기인데 이겨서 너무 좋고요. 제가 이겨니까 이 기세에 이어서 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일전 첫 경기가 참 부담되는 무대인데 부담은 좀 안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부담 하나도 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사실 우리 장윤성 선수 하면은 좀 거리를 재면서 카운터 치는 걸 즐겨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은 먼저 좀 그라운드를 시도를 했습니다. 어떤 전략을 구사했는지 궁금합니다. 전략이라기보단 주먹 섞어보니까 아리를 신경을 아예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댓글을 줬습니다. 사실 이제 뭐 천재 2호라는 타이틀이 붙은 만큼 우리 많은 격투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와서 하는 선수입니다. 우리 많은 팬분들께 감사의 인사 한번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해줘서 고맙고 시합 전에 계속 연락 주셔서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ABC에서는 승리가 두 번째인데 감사한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좀 인사를 해주시죠.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 관장님 이거 사이은 관장님은 시합 잡힐 때마다 항상 부족한 거 해서 채워주시려 하고 시합 하나하나 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응원해준 코리안 좀비 식구들 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머리 잘라주신 마지막에 지훈 바버 빌리캣 건수쌤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일전 멋지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경기 승리를 한 장윤성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더욱 이보다 더 완벽한 오프닝은 없었습니다. 장윤성의 화려한 TKO 승리와 함께 1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경기 헤비급 매치 장성효와 자이로크스노키의 경기 잠시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승리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긴장 사실 하나도 안 된다. 이 선수 승호사 선수 맞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베테랑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는 건데 3전의 파이터가 오늘 커리어사상 네 번째 경기를 치르는데 전혀 긴장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타고났다고 해야죠. 김재형 선수도 처음에 데뷔했을 때 성도 나이나 굉장히 어린 얼마나 경력이 안 됐을 때 긴장이 안 됐나요? 저는요?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워낙 경력이 화려하고 길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고 장윤선 선수 보면 체영이나 몸이나 동작들 보면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